메리 크리즈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애인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하는 천만천만 그 애 꼬마 세대 맨홉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애인 사랑하고 꼭 찬양을 사랑하는 소상소상주의 꼬마 세대 아우 찬양이에요 우타가 우리 버터 이고나이 될래 지가 정말 말하자 언니 맞아 맞아 정말 빠지 지나가는 것 같아 나 탈락하셨다가 억고자가 됐던 말이지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손꼽아 치자 넌 크리즈마스 이뻐야 아휴 밤만 타고나와 우리 애를 탱기나리네 모짜들도 전부인 바사들 청사들도 아들아 손님 바사들 축하하고 왔대 우리 저도 기쁜 탱이 다치에 빠질도 없지 그래서 우리도 이거 촬영도 하고 멸동도 하고 너 축하 준비했잖아 난 이미 준비됐다고 그때 나는 탈락 떨려 좋겠다 나야 오늘 애고서 아들아 손님이 태어나시게 잘 들려야냐고 생각하고 축하 자취를 하자 또 그리고 우리가 칫솔하고 하나니까 천천히 자유를 주실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네 오늘 자유를 돈내려 너희 구하여 구주와 나선 스윙구 구이솔도 주짐이야 우리 이 땅에 구주 예주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웨이 크리스마스 와 와 와 와 와 와